바바리앙근 극한 생존 능력을 지닌 최고의 황야 전문가입니다. 바바리앙은 먹이를 찾을 때에 거리에 따라 정확한 시야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들은 장거리 레이더처럼 5마일 이상 떨어진 먹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. 또한 바바리앙은 거의 물 없이 살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. 수년 동안 마실 수 없는 물이 있는 경우라도 체액을 유지하고 생존할 수 있습니다. 바바리앙은 돌에도 신선한 물을 찾을 수 있습니다. 그들은 안반 사이로 물을 찾기 위해 능숙하게 이동하며 이는 매우 건조한 환경에서 생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이 능력들은 바바리앙이 사막과 건조한 지역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. 이들은 황야의 지배자로서 그 놀라운 능력을 끊임없이 발전시키고 있습니다. 바바리앙은 자연의 고난과 역경에 대한 적응력과 영리함을 상징하며 우리에게 환경과 생존에 대한 교훈을 제공합니다.